안녕하세요 삼도봉농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국민염량 보충제 단백질제인 신타식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구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네이버에다가 PSN 신타식스라고 구딩을 하고 검색을 해보며 가장 먼저 쇼핑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다양한 안내 글귀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늘상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먼저 이 70인에서 가장 먼저 찾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을 쭉 읽어보고 참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이 단백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구매 방법에 대하여 사실은 조금 더 알려드리는 것이 확당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찍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많이들 유튜브를 참고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이는 40원이더라고요 근데 스피드 NSA이나 상류구버스 헬스코리아도 5만원대에 팔아서 이게 무료배송비 가격이 또이또이라서 아이솔레이트 산다라고 하면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좋다 그리고 신다식스 엣지 같은 경우에는 황이랑 스피드 NSA 여기가 사실 더 저렴하긴 한데 배송료가 있어서 황도 색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몬스터마트가 너무 비싸요 몬스터마트가 물론 층제를 통해서 먹어주고 싶어요 소음이 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검색을 했나 하면 여기 보이시는 또한 마찬가지로 사이트 상품명 판매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배송비까지 포함한 이 가격과 이비우스 만족도 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킬로그램당 이게 가격이 어떤게 더 합리적인가 하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BSN 신다식사는 별로 가성비가 높지 않다고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찾아봤더니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것은 워낙 이 컨버스랑 이 밑에 있는 우즈컴퍼니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격이 그래도 킬로그램당 약간 저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의 가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파우더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격이 약간 저렴한 것들은 바닐라의 맛을 제공하는 그러한 파우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신다식스를 드시는 분들이 그래도 맛도 좋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약간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좀 가성비는 좀 못하더라도 맛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래서 361B, 머슬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것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봤더니 이것은 47번을 47g씩 먹을 수 있는 14만 3천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쿠폰 받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쿠폰을 받지 않게 되면 이게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21,000원 정도가. 그래서 이 쿠폰 받기를 해야 될 것이고 맛을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바닐라 맛과 초콜릿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콜릿 맛을 구매하는 것이 확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쿠폰 받기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1,000원.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구매하실 때는 유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있기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구매하시게 되면 저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벌써 쿠폰을 받겠다고 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장이 구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70원은 할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구매를 해서 결제를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특히 개인 통관 번호 이걸 코딩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직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를 결정을 해서 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을 유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들을 활용을 하실 때 무이자라든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립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구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면 가장 최적의 가격으로 구매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단백질을 구매하실 때 국민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을 구매하실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구매하고자 도움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